김진 대표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살만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진 대표님의 살만나주 수익률 탑5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김진 대표님만의 지난 살만나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큐렉스 5 무려 두 자릿수의 최고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수익 보고신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큰 수익률을 향해서 저희는 목표가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의 AS도 바로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진 대표님의 지난 살만나주 바로 블루엠텍이었습니다. 블루엠텍이 최고가 상승률 3%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설정해주셨던 매수가보다 약간 내려와 있거든요. 전략에 수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지를 해볼까요? 네, 유지입니다.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의학계 쿠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업체하고 병원 간의 유통을 이어주는 블루팜 코리아라는 그런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비만치료제 삭센다라든지 또 삭센다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까지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고요. 비만치료제 시장 좋기 때문에 계속 가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비만치료제 이쪽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블루엠텍 의학계의 쿠팡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력하게 유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유지하고 또 저희 수익률 받,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살만나주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살만나주 어떤 거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반도체 전공정 검사장비 업체죠. 오늘 종가는 5만 6천 9백 원 하락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유로 살만나주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제가 주말 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종목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 반도체 분야가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아주 각 공정마다 미세 공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도 참 그중에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부하고 종목 선정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요. 국내 유일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유일이면 더 좋겠지만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회로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패턴 결함 검사라는 게요. 이 패턴의 끊김이나 중첩 그리고 또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물질을 검출하는 그 과정인데 이 반도체 전공적 미세화에 따라서 공정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율 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 때문에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전공적 불량 원인의 1위가 이러한 패턴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 결함이 전체 불량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매 공정 공정마다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캐파가 확대될 경우에 이러한 수율 확보를 위해서 검사 장비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는 곧 이 동사의 실적에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업체가 극소수예요. 그중에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5나노 수준의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한 브라이트필드 검사 장비는 미국의 KLA라는 회사하고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 이렇게 단 두 개에서밖에 없고요. 그리고 30나노 수준까지 검출이 가능한 다크필드 검사 장비는 이 KLA를 포함해서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동사뿐입니다. 겨우 이제 다섯 개 회사하고요. 특히 이제 이 다크필드 분야에서는 이 KLA와 히타치에 이어서 이제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또 개발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이 진입장벽이 큰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사가 이 다크필드 분야에서만 이 가성비 전략으로 이 KLA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이 브라이트필드 직장으로의 확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 다크필드 쪽이요. 이 브라이트필드에 비해서 로우엔드라는 점에서 미국의 실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를 레퍼런스로 확보했다는 점 등에서 중국 시장의 입지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실적 확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캐파 확대가 동사 장비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EUV 그리고 HBM 시장의 확대가 동사에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6월 말에 고점을 보였는데요. 강성부 펀드로 유명한 KCGI가 기존 최대 주주인 APS의 지분을 대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PS의 지분이 13.8%였는데 13.1%는 거의 대부분이죠. 2대 주주가 이 회사의 대표가 2대 주주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연이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도 좀 밀렸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이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의 단계 약체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또한 지난주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이슈가 또 추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면 좀 차트를 약간 길게 해서 보시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확인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리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5만 5천 원 정도 전후에서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사의 매매 전략은요. 오늘 이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 당장 시초가부터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체적으로는 6만 원 이하에서 5만 5천 원 전후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만 3천 원 정도 5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종목 넥스틴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만 3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잡아볼게요. 대표님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네 에마이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소아기관용 스탠트 스탠트가 이제 어떤 혈관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비좁은 혈관을 좀 이렇게 넓게 버텨주는 그런 스탠트인데요. 얘는 이제 혈관용은 아니고 소아기관용 스탠트를 국내 최초로 또 개발하고 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의료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30%로 높은 수익성을 가졌고요. 오늘 1분기에도 무려 4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적 선장이 기대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요. 성장성과 관련해서 유럽 파트너사인 올림프스사와 독점 유통 계약이 올 3분기로 만료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빠르면 8월 달에 판가 인상을 수반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 1분기에 동사 경쟁사인 태훈 케미칼에 대해서 올림프스사가 인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인수가 무산된 주요 원인이 제품 데이터 불일치 이슈인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향후 그 동사가 태훈 케미칼의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등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요. 올해 동사 실적은요. 2022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가 향후에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마이텍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마이텍 지금 보시면요.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15,77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굉장히 하락세율을 지속했어요. 거의 60%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6천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서서히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회복되다가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조봉상으로 한번 보면 동종목의 주가는요. 6천원대, 6천원대가 꽤 중요하고 또 7천원 초반대, 7천원대 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의 매수는요. 7천원 초반대가 좋은 가격이지만 만약에 내일 아침에 상승해서 출발하더라도 시초가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종가 기준으로 6,5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천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I텍 매수가는 내일 시초부터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500원 이탈 시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천원으로 잡고 대응해 볼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넥스팅과 MI텍, 저희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